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래마이티에이터 제니쌤입니다. 이렇게 그래마이 뉴스 인터미디어 레벨에서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갖고 계신 다양한 궁금증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고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강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강의 모두 문법을 말하기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의입니다. 다만 베이직의 경우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좀 일상적인 캐주얼한 표현들을 공부하는 것에 집중을 하셨다면 저희 인터미디어 레벨에서는 일상적인 표현들을 또 어떻게 포멀한 상황에서 또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인포멀과 포멀의 표현을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보통 기본적인 일상 회화 표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영어에도 고급진 표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미디어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문법을 일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려운 주제별 토론 또는 라이팅 시작하는 데 적용하실 수 있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표현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강의 중에서도요.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머 리얼 스피킹 트레이닝 강의에서는요. 제가 다양한 뉴스 기사를 다루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 있는 뉴스 기사를 제가 직접 고릅니다. 그 고른 기사 속에서도요. 주요 문장을 제가 패라프레이징 할 거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고급 어휘들 어떻게 일상에 쓰실 수 있는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각 강의 속 문법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모든 예문을 따라 읽어주세요. 두 번째는 중간중간 등장하는 팝 퀴즈들이 있습니다. 이 팝 퀴즈들을 통해서 문법 개념을 이해했는지 같이 체크해 주세요. 세 번째는 해당 문법을 제가 스피킹과 라이팅에 각각 적용하게 될 거예요. 이때 스피킹에서는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넓히실 수 있게 따라 하시면서 메모해 주세요. 네 번째는 라이팅에서는 같은 의미인 인포멀 표현과 포멀 표현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 숙지하면서 또 메모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제니쌤의 시크릿 노트를 사용하고, 교재 속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면서 개념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교재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유학하면서 직접 공부했던 책이기도 하고, 사실 주변 유학한 친구들 중에 이 책을 모르는 친구가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 해외에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생존문법 교재라고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공부했을 때 조금 답답했던 부분은 내용이 베이직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 혼자 공부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모국어가 한국어였던 저에게 오로지 영어 예문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리얼터 그래마이뉴스 인터미디어 강의는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한국어식 문장에 어떻게 영어 문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한국어식 표현들을 어떻게 더 좋은 영어식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등, 한국인이 이 교재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들을 녹여낸 강의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마이뉴스 교재 자체도 진짜 영어 문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재잖아요. 근데 인터미디어 강의까지 오셨으면 저는 일단 여러분의 열정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 후회하지 않게 모든 강의 즐겁게 공부하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개념 또는 정말 안 헤어지는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도 언어잖아요. 모든 것을 100% 이해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너무 개념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들은 다양한 예문들을 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영어 문법 따로, 회화 따로, 장문 따로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 세 부분은 하나라는 것을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제가 알아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는 지름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 부담 갖지 말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나가요. 여러분 본 강의에서 만나뵐게요. 빠이빠이! 영어 공부 부담